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포천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천시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공청회는 오승수 포천시 도시재생총괄계획과가 참석해 계획의 비전, 목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 주민과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서는 주요 사업의 보완점과 부서협원 및 주민참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준됐으며 주민들은 도시재생과 생활SOC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박영국 시장은 이번 공청회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재생유딜 사업에 선정되면 지역상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쾌적한 마을환경조성 등 영북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의 상국방송통신사 이규석입니다. KBC의 상국방송신사 이규석입니다. KBC의 상국방송신사